우리 진도의 많은 수업을 지금까지 아마 이어온 것이 우리 저 조 여사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비록 이 세상을 따라서 서서장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 진도의 많은 민속이 살아 숨쉬신 것이 우리 조 여사님의 어떤 희미한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고인은 명복을 빌리기 위해서 진도의 사계단체인 시기구 보존에 또 진도 맘도 들러래 또 진도 다시래기 방광술래 또 망가 진도 풍놀이 모든 진도의 인간 문화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가시는 고인은 왕생극락하시라고 오늘 특별히 인간 문화재 시기구소 문화재이신 분들과 그 홍호자들이 불러보이신 소공려 여사님은 명복을 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인은 명복을 빌린 마음으로 오늘의 이 시기구시 아주 영원하리라 다음에 오다 다짐을 하고 왕생극락하시라고 오다 마음속으로 한번 빕시다 어쩝니까 잠깐 묵녀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좋시다 잠깐 묵녀를 합시다 자 고기 씁시다 조 여사님은 당신의 뜻이 있었기에 오늘의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진도의 국악이 빛나기까지는 여사님은 많은 노력과 또 많은 노력이 힘과 그것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우리 진도의 민속을 먼 저 극락세에 가셔서도 아마 당신은 뜻대로 저희들이 힘껏 하도록 당신을 빌어주리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디 왕생극락하십시오 윤선아 여기 식사 식사 매일 그런 모습을 올라오는데 매일 올라가고 매일 언제쯤 상인 거기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돼 이 식사 나는 여행이 이라고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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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이 난데요.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없네.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없네. 엉 넘찬도 와라. 현천의 신 광시부인. 불쌍하게도 떠나셨네. 엉 넘찬도 와라. 자진의 신 광대. 역시 중국 정우 님의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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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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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의 사설을 보면 엄청나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북만 사이 뭐다더니 압둥 사이 북만이구나. 동네방네 하재가고 이가 지척도 하재가고 나는 가네. 그 사설 내용 속에는 엄청나게 슬픔이 있는데도 땡가리치고 장부치고 그러고 갑니다. 타지익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사람 죽어서 가는데 저렇게 노래부러 춤을 추고 하는가 그러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지 우리 진도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흥겹게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도의 타시대기를 보면 상자를 웃겨주는 극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좋은 데로 가는 게 좀 웃고 해라. 그러고 저녁에 연극을 해주는 것이 진도의 타시대기라고 상가집에서 하는 그런 연극이죠. 오늘쯤 우리 조은혜 씨의 시키고서는 좋은 데로 가시라고 시켜서 우리가 모욕을 안 시킵니까? 그가 똑같습니다. 좋은 데로 가시라고 시켜서 보내리는 그런 극입니다. 진도 시키는 극입니다. 좋은 데로 가시라고 시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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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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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